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일 보성군수의 상고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릉과 정선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의 설립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강원 산간엔 많은 눈이,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려 겨울 가문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도내 4곳에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이 있지만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갈등 속에 마리나 항만 지정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